체격도 좋고 또 쌍꺼풀도 없고 어깨도 넓고 청바지에 그냥 딱 굽 없는 운동화 트레이닝 입은 모습도 티셔츠에 입는 것도 좋고 오히려 진짜 안 꾸녔는데 더 멋있어요 어! 오빠! 왔어! 제 남편이에요 언니가 너무 잘 지금 해주고 계셔 으흠 구경 알았어 오빠 나 구경해?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다 썼어 응 여섯 갠데 이거 봐봐 그거는 내가 먹을게 제일 조그맣게 그거는 오빠 줄게 하하하하